맛있게 먹었다 저렇게 말고 재밌게 안 먹어 재밌어? 재밌는 거죠? 맛있지? 한국국은 못 맛있지? 한국국 홈페이지 뉴우코스토텔 마니라 오성국 호텔은 오랜만입니다 체크인 데스크가 저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처음 보네요 파이브스타는 다르네 향기가 다르네요 보자 파이브스타 한번 보자 향기가 좋네 이게 싱글베드 두개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떼가지고 떼달라고 떼주고 엑스트라베드 엑스트라베드 여기 피부 좋네 수영장 아 그리고 호텔 잡았다 이거 아무 노는새 아무도 없네 날씨가 흐려 날씨가 흐려서 우리 수영장 가서 놀고 있으면 저 많은 놈들이 이러니까 좋다 좋아 향기가 다르네 좋네 이거 냉장고 아 저저저저 욕조가 있네 정말 아 이게 오성급인기라 로빈슨 몰을 당연히 몰에 와야죠 우리 무조건 몰 부터 오는 로빈슨스 네 이쪽이라고 했습니다 졸리비를 처음 먹어보는 변영욱씨 졸리비 먹는다니까 요거는 올려야죠 졸리비 처먹는거에 올려야지 자리가 없겠는데 뭘로 물래? 버거도 하나 무바라 그러면 스파게티 하나 하고 맛만 보이게 스파게티 아 저거 맛있다 저건 괜찮다 무바바 아 저거 맛있다 아 저거 맛있다 아 저거 맛있다 아 저거 맛있다 아 요거 찍었네 요거 소스 한번 먹는거 찍었네요 아 네 그레이빈 소스라고 인하... 제일 좋은 소스 인하 사람들은 무조건 찍어 먹는다 초콜릿 기름이다 기름 상인도 처음 드셔보시는거죠? 음 맛있다 치즈 느낌 치즈 음 다르네요 이게 약간 매운맛이 들어간거고 이거는 색깔이 노릇찮습니까? 그건 중앙색이고 도둑떄까나 야채게만 생각하면 재미있게 안 먹어 재미있는거죠? 오오 맛없어 형 이것도 드셔보세요 맛이 다릅니다 똑같은거 아닌다 약간 매운맛 좀 매운맛 아 맛있어 아 배불러 아 배불러 배불러 ㅋㅋㅋㅋ 맛있러 졸리비에드가 어디서 드세요? 졸리비에드가 정말 많이 드세요 날씨가 이래되면 곤란한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밖에 나가진 못하고 스타벅스에 커피 때리러 왔습니다 이야 자리가... 또 다른 스타벅스로 왔습니다 비는 계속 오네 와 비가 안그치는데 세부가 좋았어요? 마닐라가 좋았어요? 둘 다 별론가베 세부도 갔다왔고 마닐라도 갔다왔잖아요 난 니가 좋아 야이 재밌게 해놨네 포차 슈퍼 추바찌에 고깃감 희한하게 해놨네 희한하게 해놨네 이야 맛있겠다 그렇게 비오고 바람불고 하더만 간 날 되니까 또 날씨가 좋네 사람들 수영도 하고 하하하 수영하려고 좋은 호텔 잡아놨더만 수영은 못하고 그냥 갑니다 이게 뭔일이고 오 도넛 뭐 다 빵이고 빵밖에 없노 수시 먹자 필리핀식 필리핀식 아침식사 표정표정 짠 짠 짠짠데 그냥 장조림같은거다 응 장조림같은거다 물만한데 아 물만해 많이 물어 이틀에 넣은게 표정이 안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밥하고 일만 먹어도 되겠다 좀 맛있데 맛있어요 일터미널은 일터미널은 일터미널에 처음 와보는거 같은데 일터미널에 처음 와보는거 같은데 네 나 들어가서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갖고 셔틀타고 옮기면돼 디파처는 내 처음인데 아무것도 없네 아 이거 아무것도 없네 하하하하 들어가는거 밖에 없네 아 일터미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와 너무하네 나중에 절로 한번 가봐야겠네 이제 필리핀이 마지막이라는 하하하하 다시는 필리핀에 안오겠다는 우리 하하하하 형님 들어가십쇼 안녕 이럴 수하구나 헤헤 저희 팀의 방 catching 아 생물의 중간에 킬링 이 방향으로 내번 리엄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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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루시 루시 크루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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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